아,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액션 씬은 액션 씬인데 굉장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서 말을 못한다는 게 아쉽네요 그래서 좀 다치셨다고도 얘기를 들었어요. 괜찮으신가요? 네. 사실 그 액션 무술 감독님께서 제가 너무 이렇게 체구가 작고 이래서 액션을 못 할 줄 알고 자꾸 쉬운 것만 시키시길래 매일 3시간씩 거의 5분 정도만 쉬고 항상 액션 연습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꾸 칭찬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계속 열심히 하다가 진도를 더 오버해서 나가다가 구르기를 하다가 목 뒷부분을 굉장히 심하게 다쳐서 잠깐 액션을 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션 시만큼 너무너무 재밌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남규리 씨를 액션 씬을 찍게 만드는군요. 자만하다가 나무에서 떨어졌어요. 건강관리 잘하시고 멋진 작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중앙을 보시면서 제가 하나 좀 표시 화이팅 대한민국가 좋아하는 année 엔딩